양 팀감독 모두 다 최근 성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양 팀감독이 사실 선 fc 입장에서는 정동호 선수 뭐 팀의 유일한 교체를 하지 않은 그런 주교환이었죠 다시 한번 차단, 지금도 헤이스 선수가 내려와서 차단을 해주잖아 하지만 몸싸움 이겨던 라스입니다 둘파를 하고 슈팅까지도 갈 수 있는 선수의 연전구역단 일단 김건훈까지 슈팅 연결했는데요 김건훈이 이것이 핸드볼이 아니냐, 그리고 김희곤 주심은 뒤에 손을 댔어요 이것은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진행시키나요? 무릴로 뗄 수 있을까요? 그렇게 되면 두세 번의 패스로 풀어나올 페리펜, 상대옥 접고, 다시 한번 페리펜! 왼발 가이스크 선수인 거 상대했을 모습도 알잖아요 근데 손 가랑이 사이 본인이 두 번 저으면서 타이밍을 만들어서 때리니까 이거 어떻게 막 쓰나? 이쪽으로 왼발로 크로스 올려줬고요 해동! 머리만 잡고 슛! 슛! 그러나 업사이드가 전환됩니다 일단 업사이드 기가 올라갔는데요 골문이 열리긴 했습니다만 두심의 기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조영도 보고 코스 해줄 때 아 저 맨 뒤에 있는 선수 케이스가 준비합니다 아 높아요 뒤쪽에서 해동! 탈렙패!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조영 주심도 그 전에도 여기서 한 차례 좀 밀치면서 위치를 페디페가 잡았고 눌렀다라는 것이 수원 에피소드의 주장이고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면 한 차례 밀치면서 위치를 잡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짚었느냐 일단 판독을 마쳤습니다 일단 판독을 마쳤습니다 어떠한 판정이 될까 득점이 연결됐습니다 VAR 판독 이후에도 이 몸싸움은 이 정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리고 오칭 투패스 그리고 여기서 연결이 되나 이 크로스 패스 연결이라고 해도 완벽한 찬스는 완벽한 찬스인데 펠리페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박펜조공지포에피소에서는 그 오른쪽은 각이 없다고 생각했을텐데 자 이렇게 꽝제프씨가 그렇지만 인천이 버티는 힘이 상당했습니다 한 명의 부족함에도 추가시간 후반 추가시간 거의 끝나기 전까지도 균형을 유지한 상황이었죠 오른손으로 어깨를 짚었다라고 박지수는 어필을 했고요 그 전에도 여기서 한 차례 좀 밀치면서 위치를 펠리페가 잡았고 눌렀다라는 것이 수원에피소니스들의 주장이고 어쨌든 비디오 판독실에서도 이런 부분의 체크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고 있는 김희곤 주심입니다 저희가 주심에 중계 다니면 VR로 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그만큼 치열하다고 봐야겠죠 극적인 상황에서 치열한 상황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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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